네, 반갑습니다, 선배님. 네, 반갑습니다, 선배님. 오! 선배님? 안녕하세요. 네, 좀 이따 찾아뵐게요. 아, 목소리. 궁금하다. 혹시 성우세요, 성우? 잠시만요. 광규 씨. 들었죠? 연수랑 완선이가 완전히 이분한테 너무너무, 너무너무 반가워했어요. 그 두 분은 항상 남자 올 때마다 그렇게 해서. 아니, 정말 기대하세요.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해서 오세요. 알겠어요. 네. 거기 겨울왕국이라는데? 엄청난가 보다. 기대된다. 눈이 많아. 눈이 엄청 많은구만. 가자. 오빠, 빨리 와. 남자가 그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? 형, 형. 형, 형. 여자 뒤에 숨어서, 형. 남자가. 형, 광규 형 너가 하는 거 아니야? 어? 가만히 있어봐. 아, 바람이. 너무 궁금하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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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람에. 바람이 왜 이래. 이야, 본승길이 갔어. 아, 껍질이. 나 광규, 광규 형 때문에. 괜찮아? 광규 오빠 어디 갔어? 광규 오빠 괜찮아? 오빠 어디 갔어? 못 봤어, 못 봤어. 오빠, 바람에 날아가는 거 봤어. 너무 웃어서 이관실이다, 이관실이 형. 아, 콧물이 너무 웃겨. 아, 네. 아, 네.